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지구과학원의 서인혜입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요. 1번 문항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좀 쉬웠던 문항들은 좀 간단히 살펴보고요. 여러분들 어려워했을만한 좀 복잡한 문항들 좀 중점적으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퇴적구조와 관련된 문항이 나왔는데요. 퇴적구조 두 가지 사측리와 건열이 나와있고 이것에 대한 특징들을 묻는 전형적으로 좀 쉬운 문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 기억 바로 보면요. 가로부터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측리라는 거는 기울어진 층리잖아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이 물이나 바람이 흘렀던 방향을 어느정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선지 기억은 맞는 복이고요. 그리고 니은. 나는 형성 당시에 건조한 시기가 있었다. 여러분 건열이잖아요. 건조하고 쩍쩍 갈라졌다 찢어지다 할 때 열자예요. 건열이라는 거 이렇게 땅이 갈라진 느낌이랑 비슷해요. 이거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쇠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대기 중에 노출이 됐고 많이 증발이 일어나는 건조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니은도 당연히 맞는 선지예요. 그 다음에 디귿 선지에서 가와 나를 통해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역전이라는 건 지층이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만약에 건열 무늬가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아, 이 지층은 뭔가 지각 변동을 받아서 뒤집힌 적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사층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층리는 예를 들어 물이나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흘렀어요. 그럼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겠죠.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퇴적물들이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쌓여가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이 무늬가 또 이렇게 뒤집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고도 역전 여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층리, 건열 모두 다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퇴적구조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근도 모두 맞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항. 자, 이 문항에서는 약간 여러분들 헷갈릴만한 선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고지자기 복과 공부할 때 좀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이 자료에서 인도 대륙의 중앙에 한 지점에서 채취한 암석 3가지. 그래서 암석 3개를 이렇게 3덩어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복각을 측정을 했더니 암석의 나이가 6천만 년인 암석은 복각이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2천만 년 그리고 현재 복각 이렇게 측정이 됐어요. 여러분 복각의 정의가 뭐였어요? 정의. 수평으로부터 자침이 향하는 방향, 들어간 방향을 우리 복각이라고 정의하거든요. 복이 엎드릴 복자예요. 엎어진 정도를 가지고 복각을 정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향일 때는 복각이 플러스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방향일 때는 부호를 마이너스로 우리가 정의를 해요.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A의 복각은 마이너스 36도, B의 복각은 플러스 18도, C의 복각은 플러스 38도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 읽으면 되고요. 복각이 점점 이렇게 증가해왔다라는 것은 이 인도 대륙의 위치가 과거에는 저 남쪽에 있었다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해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의 기억에 A는 생성될 당시에 남반구에 있었다. 복각이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라는 것은 남반구 쪽에 있었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 적도가 있고 자기 북극, 자기 남극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기 역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 적도 부근에서는 자침이 향하는 방향이 지평면에 대해서 거의 나란해요. 거의 나란해요. 그러니까 복각이 0인 지점. 그리고 여기서는 북반구 쪽에서는 복각이 지평선에 대해서 자침이 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0이라면 여기서는 플러스, 여기서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기 남반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남반구의 위치에 있었다. 보기 기억은 맞는 선지고요. 그 다음 ㄴ 선지. 자, ㄴ 선지에서는 B가 C보다 고위도에서 생성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복각의 크기가 의미하는 게요. 복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고위도 쪽이었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쵸? 자기 북극에서 복각이 플러스 90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울수록 복각은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C가 더 고위도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복각이 플러스 38도라고 해서 이게 38도 북방구에서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만 B보다는 C가 더 고위도에서 생겼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ㄴ 선지에서는 지금 B가 더 고위도라고 했으니까요. 틀린 선지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ㄴ 틀렸고요. 그 다음에 ㄷ. A가 만들어진 이후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어떻게 생겼어요? 저기 남극에 붙어있던 인도 대륙이 점차 올라오다가 적도 지나서 북방구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이랑 꽝 부딪히면서 산맥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6천만 년 전 마이너스 복합까지는 이 시기 이후에 어쨌든 그 일이 있었겠죠. 그 산맥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이 중에 있었을 거예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ㄷ 선지는 맞는 선지로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간혹 생각을 너무 많이 한 친구들은 선생님 B시기 이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ㄷ이 맞고 틀리고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A 이후라는 것은 전체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있었겠죠. 이게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ㄷ 선지는 맞는 선지고요. 구체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몇 만 년 전에 생겼는지 그 수치를 교육 과정에서 묻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ㄱ, ㄷ,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가볼게요. 각 지지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표준화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가는 지금 매머드가 육지 위에 막 걸어다니는 모습이죠. 그래서 발자국도 남기고 그럴 것 같은데요. 매머드가 번성하던 시기는 신생대죠. 신생대. 그리고 나 그림은 지금 이거 삼엽충이죠. 그래서 옆이 이렇게 3개인 해양생물, 바다에 살던 삼엽충 보여주고 있고 고생대의 시기구나. 그 다음에 다는 공룡 그림이잖아요. 그쵸?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죠.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3번 문항은. 자, 보기 볼게요. 가시대에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판게아가 분리된 시기 이건 진짜 중요해요. 판게아가 형성되고 분리되고 그 시기는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분리된 시기는 중생대 초쯤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자료는 신생대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나시대의 양치식물이 번성하였다라고 합니다. 고생대의 양치식물을 번성했어요. 그쵸? 구체적으로는 언제? 고생대는 여러분 기가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선생님이라면 그 기 수준까지 다 공부할 것 같아요. 그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양치식물은 고생대 중에서도 석탄기에 굉장히 번성했던 식물입니다. 그래서 걔네가 묻혀가지고 많은 석탄층을 이루게 됐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 그 다음 디귿. 다시대에는 여러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자, 기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중생대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공룡이 논일던 시절에는 그냥 따뜻했다. 살기 좋았다라고 연상하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빙하기가 없이 그냥 온난한 기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틀린 선지. 여러 번의 빙하기가 있었던 시기는 신생대쯤이에요. 신생대 말기쯤에 이제 반복됐거든요. 빙하기, 간빙기. 그러니까 기업과 디귿이 틀린 선지.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은 어렵지 않았어요. 자, 다음 문제 이제 4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실험 자료를 여러분들 해석해내야 되거든요. 어떤 실험 자료인지. 해수의 수온 연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거든요. 특히 대기와 해양 파트에서는 다양한 자료가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특히 해양 파트에서는 자료에서 어려운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출제된 이 4번 문항은 그래도 좀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연직 수온 분포와 관련된 자료였는데 이렇게 수조에 소금물을 받은 다음에 온도계를 이렇게 깊이별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온도계는 더 아래쪽 조금 중간 그리고 표면층 이렇게 깊이가 다르게끔 온도계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전등을 켜주면 물이 좀 데워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험 과정에 가에서는 그냥 처음 상태에서 그냥 온도를 이렇게 측정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전등을 켜고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을 때 온도를 측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험 다 과정은 부채질을 해준대요. 여러분 부채질을 해주면 조금 식어가겠죠. 그리고 바람의 역할을 좀 해주는 거겠죠. 바람의 역할이 있게 되면 표면층에 혼합층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제시된 결과에 3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처음이라고 표시된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이에 따른 수온 차이가 거의 안 나타나고 있죠. 그쵸? 온도가 거의 일정한 이게 이제 처음 측정한 거. 가의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등을 켜줬으니까 표면 온도가 일단 증가는 했을 거예요. 선생님 얘도 증가했고 얘도 증가했어요. 근데 둘 중에 더 온도가 높은 게 실험 나일까요 다일까요. 이걸 구분했어야 돼요. 부채질을 해주면 좀 쉽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다의 실험 결과가 요 그래프. 그리고 나의 실험 결과가 이 그래프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요 네모칸으로 된 게 지금 a고요. 그리고 세모로 표시된 게 b예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보기 기억. 나의 결과는 b다라고 했어요. 나의 결과는 b이다. 아닌데? a인데?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 ㄴ. a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는 0에서 4cm 구간이 4에서 8cm 구간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봤더니 a가 지금 요거거든요. 요건데 0에서 4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4에서 8은 여기서 여기까지. 온도가 얘는 거의 안 변했어요. 그쵸? 요 구간에서는 거의 안 변했고 이 구간에서는 많이 변했잖아요. 이만큼 변했잖아요. 25도에서 거의 20도 초반까지 요렇게 많은 폭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요 구간의 수온 변화가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ㄴ 보기는 맞는 보기. 그 다음 ㄷ. 표면과 깊이 8cm 소금물의 밀도 차이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밀도 얘기가 나왔어요. 자료는 지금 수온을 줬는데 밀도를 물어봤어요. 그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밀도는 수온의 영향을 받으니까. 수온이 높을수록 밀도는 어때요? 낮아요. 따뜻한 물일수록 가벼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되는데 8cm 요 밑에 있는 소금물이랑 비교를 하래요.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밀도 차이가 크냐. 그러면 얘 밀도가 이 수온을 가지는 아이의 밀도라면 a와 b 중에 누가 더 차이가 크냐라는 건데 요 a의 경우는 표면이 25도까지 돼요. 그리고 b의 경우는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얘가 더 따뜻하니까 얘가 더 밀도가 작겠죠. a가. 그쵸? 밀도가 더 작아요. 그리고 얘랑 얘랑 차이가 이 정도 나요. 그러면 얘랑 얘와의 차이와 얘와 얘 밀도 차이를 비교하면 수온 차이로 비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 차이는 a와 더 크게 나타나겠죠.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 a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지금 연분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연분은 그냥 일정하다라고 봐야겠죠? 같은 소금물로 본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ㄴ 정답이고요. 그래서 2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번까지 풀어봤고요. 그리고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열점 그리고 마그마 생성과 관련된 자료인데 뭐 이 그래프, 나 그래프는 여러분 진짜 공부 많이 했던 그래프죠. 익숙한 자료니까 좀 자신감 있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가 자료는 판의 경계와 열점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열점의 분포 양상을 봤을 때 판의 경계와 좀 동떨어져 있는 우리가 하와이를 보통 예시를 많이 들기 때문에 판의 내부에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너무 박혀있다 보니까 선지 기억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선지 기억에서 열점은 판의 내부에만 존재한다라고 했죠. 항상 선지에 모두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어디에 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되죠. 판의 내부에만 있나요? 확인해 볼까요? 가 그림에 보면 지금 실선이 다 판의 경계예요. 판의 경계 근처에도 이렇게 있고요. 정확하게 판의 경계 이렇게 가까운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판의 내부 한가운데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여긴 지금 판의 경계에 딱 있어요. 즉 경계냐 내부냐 상관없이 그냥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열점의 분포는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 기억은 틀린 선지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 니은 열점에서는 나의 비과정에서 마그마가 생성된다라고 했어요. 열점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리는 뭐예요? 뜨거운 풀름이 올라와서 지각 하부 맨틀 그 부분을 좀 녹여가지고 마그마를 만들고 그 마그마가 이제 지표를 뚫고 바깥으로 분출돼서 화산활동이 나타나고 뭐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밑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즉 압력이 감소하면서 만들어지는 마그마예요. 그러면 그래프에 지금 A와 B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는 많이 봤으니까 선생님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온도 분포 있고 용융 곡선과 만나야지 녹는 거예요. 그렇죠? 마그마가 생기는 거예요. A 과정은 지금 깊이는 일정한데 온도만 증가하고 있죠. 즉 온도 상승에 의해서 마그마 생성되는 거 보여주고요. B 같은 경우는 온도는 거의 일정한데 깊이가 달라졌죠. 즉 압력 감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마그마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아 열점의 경우는 이 B의 과정으로 생성되는 마그마 그리고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의 용융 곡선이잖아요. 맨틀이 녹아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 화강암이 녹아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유문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유문암질이 섞이면 안산암질 마그마 마그마의 종류도 여러분 공부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B 과정이 아니고 B 과정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된다고 했으니까 니은 선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선지에서 열점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안산암질 마그마는 보통 섭입대에서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위에 대륙지각이 좀 두껍게 있을 때 그때 주로 발견되는 마그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열점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죠. 안산암질 아니에요.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요. 그래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 지금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꼭 이 그래프 다시 공부하길 바라요.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복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6번 넘어가 볼게요. 대기해양 파트 문제인데요. 일기 기호와 일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였어요. 일기도 해석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일기도 형태들을 눈에 좀 익히고 일기도를 보고 날씨를 예측한다라든지 여기서는 어떤 바람이 불고 비가 올지 안 올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는 게 결국은 이 파트 공부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림 가는 지상일기도라고 했고요. 나는 ABC 중에 한 곳의 날씨를 일기 기호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일기도 보면요. 등압선이 지금 막 나와 있어요. 등압선 보면 아 점점 기압이 높아지네. A지역은 고기압의 중심이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숫자값이 작아져요. 그러면 1016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저기압의 중심이겠구나. 근데 이 저기압은 전선을 이렇게 동반하고 있네. 이거 뭐예요? 이거 온대저기압이죠. 그쵸? 아 B, C가 찍혀 있는데 아 얘는 한냉전선 뒤쪽이네. 얘는 둘의 사이에 있네. 그럼 여러분들 바로 떠올라야 돼요. 아 여기 소나기 오겠네. 여긴 맑겠네. 이거 공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A지역은 고기압지역이니까 맑겠죠. 그러니까 맑고 흐리고 이거 판단하는 건 너무 기본이에요.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자료의 일기기호가 A, B, C 셋 중에 하나라고 있어요. 그럼 어딘지 추론을 해야 되는데 B와 C지역이 어떤 바람 불까요? 항상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북반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기압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불어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어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C지역 같은 경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불어들어갈 테니까 남풍계열이 불 것 같고요. 그리고 B는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도 바람이 불어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A, B, C 중에 누구의 확률이 높냐면 일단 A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A에서는 지금 딱 그 고기압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하강기류가 존재할 뿐 어떤 바람이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B 아니면 C거든요. B 아니면 C인데 기호를 봤더니 선생님 이거 풍향은 좀 헷갈렸어요. 그렇다면 다른 힌트가 있잖아요. 지금 B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B지역은 소나기 내리는 구간일 거예요. C는 맑은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일기기호는 C일 확률이 가장 높구나.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내면 돼요. 물론 뭐 B지역에서 부는 바람이 정확하게 어떤 바람인지 풍향을 해석하기는 여러분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해가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택을 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역에는 하강기류가 나타난다. 그쵸? 고기압이니까 하강기류 나타나고요. 그 다음 니은 기온은 B가 C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B와 C 중에 누가 기온이 높아요? C지역이 따뜻한 공기가 있는 지역이죠. 저거 단면으로 보면 한랭전선이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찬 공기가 이렇게 파고들면서 만들어지죠. 이쪽은 따뜻한 공기. B지역이 지금 여기고요. 이쪽이 지금 C예요. 그러니까 둘의 온도를 비교하면 B가 더 기온이 낮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운대저기압 전선 공부할 때는 위에서 본 모습, 그 다음에 단면으로 본 모습 다 봐야 돼요. 어쨌든 니은에서 B가 C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 디귿, 나는 B의 일기기호이다. B가 아니고 C의 일기기호거든요.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만 맞아요.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7번은 대표적인 지질명소 두 군데가 나왔어요. 사실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여러분 선배들은 지질명소 공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양이 많이 줄어 있는 편인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교과서라든지 연계교재에 있는 지질명소들 명칭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두 지역은 아주 대표적인 퇴적암 지질명소거든요. 퇴적암 지형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특징들은 어느 정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의 경우 지금 태백시 구문소예요. 예전에는 구멍소라고도 불렸는데 연모, 습지 이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강원도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삼엽충, 완종류 이런 것들. 반면에 고성군 덕명리 해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발자국 보이죠. 이거 공룡 발자국, 새 발자국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라서 여기는 굉장히 학술적인 가치도 높은 지역이에요. 어쨌든 삼엽충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 고생대 때 퇴적된 지역이고 여기는 중생대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석회암지대고 여기는 셰일 또는 사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퇴적암의 종류도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로 일단 내용 정리해 두면 될 것 같고요. 보기 기억 보면요. 가의 암석은 나의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라고 했어요. 고생대가 중생대보다 먼저잖아요. 나중이라는 표현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나의 암석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이거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선생님 여기 지금 해안가고요. 그 다음에 뭔가 셰일, 삼 이런 퇴적암 생각하면 바다였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에 바다였다라는 거 맞게 체크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공룡은 육상생물이에요. 육지를 걸어다녔어요. 그 당시에 육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환경이었기 때문에 바다 환경은 아니고요. 단 이곳에서 연흔이라든지 뭐 건열이라든지 이런 퇴적구조가 나타나는 걸 봐서 뭔가 물이 있는 환경이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이 있으면서 육지인 곳은 어디일까요? 호수. 호수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수가에서 퇴적된 지역이다.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표현. 그 다음 디귿. 가와 나에는 층리가 나타난다. 여러분 층리는요. 퇴적암에서는 거의 무조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퇴적암 하면 층리, 화석. 이건 바로 떠올라야 돼요. 화석 발견되잖아요. 둘 다. 층리도 발견돼요. 둘 다. 이 그림상에서 층리가 선생님 안 보여요. 그래서 디귿 모르겠어요.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림상이 안 보이더라도 퇴적암 지형이라고 하면 층리는 있겠거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차곡차곡 쌓이면서 퇴적암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 디귿. 그래서 2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제 8번 가볼게요. 자 8번.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해류와 관련된 특징들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이제 구분을 좀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해류와 관련해서는 전세계 해류분포라든지 우리나라 근처라면 뭐 쿠로시오 해류 정도가 주로 많이 실제가 됐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묻고 있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흐르는 해류를 좀 살펴보면 우선 이쪽으로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가 좀 큰 흐름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서 갈라진 해류. 동해안으로 이렇게 오는 해류도 있고 일본 앞바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해류도 있고요. 그래서 얘를 동안 난류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를 쓰시만 한류 또는 대만 한류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한류, 북한 한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조경수역 만들어지고요. 계절에 따라서 조경수역의 위치는 조금씩 변하고요. 이런 내용들은 뭐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 지금 자료로 준 거예요. 자 그럼 가는 북한의 동쪽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이며 폭이 좁다. 이게 북한 한류죠. 한국의 동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이다. 이거는 동한난류죠. 동한난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고요. 그다음에 얘가 나. 그 다음 대한해안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오는 해류로,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유래한다.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선지 한번 볼게요. 가와 나가 만나는 해역에는 조경수역이 나타난다. 가와 나가 만나는 곳 조경수역. 맞는 선지고. 그 다음, 나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저위도에서 오는 난류잖아요. 그러니까 난류는 좀 여름철 더울 때 좀 더 강하다. 그리고 한류는 겨울철에 좀 강하다.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아둬도 되거든요. 나는 여름철에 더 강하다. 맞는 볼입니다. 동해위도에서 용존산소량은 가가 다보다 적다라고 했어요. 같은 위도를 비교했는데 용존산소량을 물어봤어요. 가와 다의 용존산소량. 용존산소는 이제 녹아있는 산소량이잖아요. 산소는 차가운 물에 잘 녹죠. 기체들은 찬물에 잘 녹으니까. 그러니까 한류에 더 많이 녹아있겠죠. 그러니까 용존산소량은 가에서 더 많다라고 봐야 돼요. 가가 다보다 적다.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그래서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8번 문항 그렇게 헷갈릴만한 부분은 없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가볼게요. 이 9번 문제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뜬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 길이를 자로 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어려운 문항으로 보여지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이제는 더 변형돼서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 자체는요. 특징이 굉장히 대칭적이고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x에서 x'까지 거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직선으로 이동하면서 측정한 해양지각의 나이라고 했는데 봤더니 나이가 일단 여기서 점점 줄어서 여기서 나이가 0인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여기 또 0인 지점이 있어요. 해양지각의 나이가 0살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막 만들어지는 시작점이잖아요. 뭐예요? 해령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해령이 두 개가 있네. 해령이 일단 두 개가 있겠네. 그리고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는 점차 증가하죠. 멀어질수록 멀어질수록 점차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 많아지고 있어. 얘도 얘를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여기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어. 그거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자료인데 정확하게 딱 접었을 때 접었을 때 대칭적이에요. 딱 대칭적이에요. 그 얘기는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 판의 이동속도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동속도라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얼만큼 거리를 이동했는가 그거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 x에서 x 프라임 거리라고 봐도 되겠죠. 거리를 의미를 하니까요. 그래서 단위 시간에 얼만큼의 거리를 갖는지 즉 기울기가 이동속도를 의미를 하거든요. 기울기가 다 직선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났나 그 얘기는 이동속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보기를 볼게요. 선생님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그림을 보는데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도대체가 잘 안 보였어요.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도 눈을 좀 크게 뜨긴 해야겠더라고요. 이런 문제 풀 때는 확실하게 아닌 것부터 지워나가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의 판의 이동속도 해양지각의 이동속도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x에서 x 프라임 이렇게 봤을 때 해령이 이렇게 두 군데서 나타나고 있고 이건 다 똑같아요. 해령 두 개 다 똑같네? 그럼 지울 게 없어. 이건 지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양쪽 판의 이동속도가 같다라는 것은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의 고지자기 줄무늬의 두께가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고지자기 줄무늬의 두께가 얇게 나올 때 두껍게 나올 때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두껍다라는 것은 해저 이동속도가 해양지각의 이동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빨리 이동해버리니까 이 줄무늬가 좀 두껍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번 그림을 보면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의 길이가 어때요? 달라. 이쪽이 더 빠르고 이쪽이 더 느려. 그렇죠? 이동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얘와 얘에서 딱 대칭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대칭적이지가 않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5번 지워야 돼요. 5번 지워야 돼요. 또 누구 지울까요? 대칭적이지 않은 아이들. 여기도 길이가 좀 달라요. 그렇죠? 양쪽 길이가 달라요. 2번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4번은 비슷해 보이고요. 3번도 비슷해 보여요. 1번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 2번, 5번 지웠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봤더니 우리가 해령 2개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둘에서의 해양지각의 나이도 또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해령과 이쪽에 있는 해령에서도 비슷한 두께로 나타난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봤더니 3번 같은 경우는 이쪽이 좀 더 좁고 여기가 좀 더 넓죠. 그렇죠? 두께가 좀 달라요. 이 해령과 이 해령이. 4번은 어때요? 얘도 여기가 더 좁고 여기가 더 넓죠? 또 양쪽이 좀 달라. 그런데 1번은 어때요? 비슷하죠? 여기랑 여기랑. 그렇죠? 그러니까 1번 같은 상황일 때 방금 봤던 자료처럼 그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대칭적인 모습이 나오겠구나. 나머지는 이렇게 길이를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3번, 4번도 지워버리면 1번만 남아요.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약간 뭐 그림 찾기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어쨌든 중요한 원리는 뭐냐? 이동 속도에 따라서 이 고지자기 줄무늬의 두께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거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찾아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어렵게 나온다면 방금 봤던 그 그래프가 대칭적으로 안 나오고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온다면 그림 찾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 문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문제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문제, 재미있는 문제로 연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10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10번 문제. 지질 단면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관입암 P와 Q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의 양을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X의 양이 P의 경우는 8분의 1이 남아있고. 처음 양의 8분의 1. 그리고 Q의 경우는 처음 양의 64분의 1이 남아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반감기는 1억 년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간단한 계산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반감기가 1억 년인데 처음 양의 8분의 1이 남았다. 그럼 반감기가 몇 번 지나간 거예요? 2의 3승분의 1이니까 3번 지나간 거고요. 그리고 8의 제곱이 64잖아요. 그러면 2의 6승분의 1이니까 얘는 반감기가 6번 지나갔네. 그럼 반감기 3번 지나갔으니까 P의 나이는 3억 년. Q의 나이는 6억 년. 이거 절대연령 계산하는 거는 쉽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연령도 판단을 해야겠죠. 상대연령 순서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어느 게 가장 먼저예요? 일단 가장 아래쪽에 있는 A가 먼저인 것 같고요. A가 퇴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B 하려고 봤더니 Q가 관입을 했네요. Q가 관입을 했고. 그 다음에 B가 퇴적이 됐고. 그 다음에 C가 퇴적이 됐고요. 그 다음에 D와 P의 순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쪽을 봤더니 D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관입의 법칙을 생각했을 때. 그럼 D가 퇴적이 되고. 그 다음에 P가 관입했다. 그 다음에 부정합보이고 E. 상대연령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기 4번을 먼저 볼까요? 생성 순서는 A, Q, B, C, D, P, E다. 라는 것은 맞는 선지네요. 4번 보기는 일단 맞는 것. 그 다음에 1번 보기부터 이제 보면요. P는 3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 P는 3억 년 암석의 나이 맞는 보기고요. 1번 봤고요. 그 다음 2번. 단층 F, F'은 장력에서 형성되었다. 단층이 어디 보여요? 지금 여기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끊어졌는데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 부분 봐야 돼요.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쪽이 상반이고 아래쪽이 하반이죠. 근데 지금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간 모습으로 보여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미끄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니까 정단층 정단층은 장력에서 만들어지는 단층이죠. 그러니까 2번 선지는 맞는 선지 장력을 받았다. 그 다음 이 지역은 최소 3회의 융기가 있었다. 융기가 있었던 그 횟수 이것도 좀 많이 헷갈려하는 선지이기는 한데 부정합이 몇 개 보이는지를 일단 찾아야 되거든요. 부정합 몇 개 보여요? 여기 하나 보이고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부정합 위아래가 시간 간격을 좀 많이 둔 것 같은 모습 특히 위에는 지금 지층이 이런 방향으로 돼 있고 여긴 좀 기울어져 있으니까 아마도 경사부정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봤더니 다 정합인가 봤더니 이 부분 이 부분 어때요? 여기도 지금 이 부분이 이 Q가 관입을 했다가 위에 이렇게 잘린 느낌이죠. 그렇죠? 침식을 받고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부정합이라고 보여져요. 즉 부정합이 두 군데 나타납니다. 두 군데 부정합이 두 군데 보인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윤기가 일단 두 번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지역이 지표지역 지표잖아요 여기가 바다 밑에 잠겨있는 게 아니고 드러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마지막에 윤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부정합 개수 셀 때는 보이는 거 개수를 센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최소 몇 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 3에 있었다라는 선지는 맞는 선지 맞는 선지입니다. 한 번 맞고요. 생성 순서 이대로니까 맞고요. 그 다음 5번 A층이 생성된 시기에 최초의 척추 동물이 출현하였다. 사실 이 문제 자체가 나머지 선지가 확실히 맞기 때문에 5번을 찾는 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이제 문제가 조금 더 꼬아서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면 각 지질 시대별로 출현했던 생물들이랑 그 다음에 번성했던 생물들의 시기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 개념은 다 정리됐다. 디테일한 부분 정리할 거다라는 친구들은 그 부분까지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 출현 시기와 번성 시기 구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최초의 척추 동물이 출현한 시기라고 했어요. 최초의 척추 동물은 뭐예요? 어류거든요. 물고기. 걔가 출현했던 시기는요.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 출현을 했고요. 그리고 대본기에 번성을 했어요.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그럼 고생대가 몇 억년 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지질 시대의 면도는 경계에 있는 몇 년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5.4억 년 전이랑 2.5억 년 전 그리고 길이는 무시할게요. 길이는 지금 큰 의미가 없어요. 0.66억 년 전 이렇게 구분해서 이때부터가 고생대 시기 그리고 이때부터가 중생대 그리고 이때부터가 신생대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지금 A층이 생성된 시기라는 것은 A층은 Q보다도 먼저 있었어요. 그러면 6억 년 보다도 먼저 있었다는 얘기는 얘보다도 더 먼저야. 이전 시기 이전 시기. 고생대보다도 더 전이에요. 그럼 뭐 성캄브리아 시대겠죠. 그때 최초의 척추 동물이 출현? 아직 안 했어요. 그때 아직 안 했어요. 단세포, 다세포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5번 선지는 틀린 선지예요. 근데 요쯤에 어쨌든 출현하고 중반기에 좀 번성하고 그랬겠죠. 디테일하게 본다면 그래서 어쨌든 확실하게 5번은 틀린 선지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요. 5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까지 우리 풀어봤고요. 자 이제 남은 11번부터 20번 문항 중에는 좀 어려운 문항들이 좀 많았죠.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태풍과 관련된 자료예요.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을 텐데 기본에 충실했던 친구들은 딱 풀어냈을 때 굉장히 좀 성취감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두 자료는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관측한 기압, 풍향, 풍속 자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프상에서 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실선이 뭔지 얘가 뭔지 그런 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야 돼요. 보통 태풍 자료에서 이거 안 알려주거든요. 여러분들도 추론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어느 게 기압인지부터 한번 추론을 해볼까요?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이에요. 만약에 얘가 기압이라고 해볼까요? 점으로 찍힌 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포일 수가 있을까요? 기압값이 갑자기 이 기압에서 뚝 떨어지는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연속적인 분포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점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얘 아니면 얘인데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저기압이 통과하기 때문에 기압값이 작아졌다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최소점이 일단 존재해야 되거든요. 기압이 낮아졌다가 증가하는 낮아졌다가 증가하는 그렇죠? 이때 제일 가깝게 통과했겠네. 그렇죠? 반대로 나와 있는 요거는 기압값이 오히려 지금 증가한 것처럼 보이고 여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압으로 적절한 거는 일단 이 실선. 그다음에 얘와 반대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얘가 바로 풍속이겠구나. 그리고 얘가 풍향 변화를 보여주는 데이터겠구나. 그거를 일단 구분해내는 게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그게 안 되면 아예 문제가 그다음 단계로 풀리지가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요소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지역을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가자료에서 풍향 변화를 좀 살펴볼게요. 풍향 변화를 살펴보면 가자료에서 왜냐하면 여기가 서울인지 부산인지를 맞추려면 태풍 이동 방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풍향 변화를 봤더니 여기 지금 남동풍 보이고요. 남동풍. 그러다가 남풍. 남풍. 그러다가 남서풍.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남서풍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풍향 변화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자료는 어떻냐면 나자료도 똑같이 해볼게요. 해볼게요. 지금 봤더니 여기가 지금 북동풍이 보이고요. 북동풍. 북동풍. 그러다가 북풍 계열 여기 지금 북풍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서풍 계열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북서풍, 서풍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풍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요? 반시계. 진행 경로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이네라는 거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이 되죠. 그러면 태풍 진행 경로는 이런 식으로 포물선으로 가는데 오른쪽에 관측자가 있을 때와 왼쪽에 관측자가 있을 때가 다르잖아요. 근데 가의 경우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니까 진행 경로에 오른쪽일 거고 얘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는 서울이고 부산이잖아요. 그러면 가의 경우가 부산 지역일 것 같고요. 나의 경우는 서울이겠죠. 진행 경로의 왼쪽이. 그래서 얘가 나. 얘가 가. 이런 식으로 일단 위치를 대략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의 다 풀렸어요. 보기 기억 볼게요. 태풍의 중심은 가가 관측된 장소의 서쪽을 통과하였다라고 했어요. 태풍의 중심은 태풍의 중심이 이렇게 통과한 거거든요. 가가 관측된 장소의 이 장소의 서쪽을 통과했다. 그렇지. 서쪽을 통과했죠. 오른쪽 왼쪽이라는 표현 대신에 서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서쪽을 통과했다. 기억 봤고요. 니은. 최저기압은 가가 나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자료 해석인데 최저기압 볼게요. 그래프에서. 최저기압은. 이 실선이 아까 기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제일 낮은데. 기압값 읽어봤더니 99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는 지금 최저기압이 요쯤 보이네요. 그러면 993과 989 사이쯤 되는데. 그쵸?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정확하게 봐야겠네요. 그러면 요 중간쯤이 중간값이 뭐예요? 991쯤 되려나요? 그쵸? 2씩 요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어쨌든 992쯤 되는 걸로 읽혀져요. 992. 얘는 990. 그러니까 나의 경우가 좀 더 기압값이 낮게 측정이 되네요. 좀 눈을 크게 뜨고 자료 해석해야 됐었네요. 최저기압은 가가 나보다 낫다? 아니요. 나에서 더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 디귿. 평균 풍속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풍속 물어봤는데요. 풍속은 지금 봤더니 얘는 풍속이 요 밑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풍속값이 0에서 14 사이에 보통 머무는데 가 자료에서는 지금 와 최대 풍속이 거의 뭐 56 뭐 여기 넘어갈 때도 있어요. 엄청 강하네요. 그쵸? 가에서 평균 풍속 아니죠? 평균 풍속이 가에서 나보다 더 크다. 디귿은 맞는 보기네요. 가에서 더 크다. 왜 그럴까요?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위험반원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피해가 크고 바람도 강하고 그렇겠구나라는 거랑 또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그래서 3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자료에서 세 가지의 요소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와 나 지역이 서울, 부산 중에 어느 지역인지 판단하는 거 그 힌트가 되는 건 풍향 변화 태풍 나올 때는 아마 무조건 이 풍향 변화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뭐 자료에서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정답 3번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 문제 12번 볼게요. 자, 이 문제 많이 어려웠죠. 우리가 공부할 때 선생님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 그리고 별의 광도 이거 공식은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확한 그 정의 그리고 단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만 그냥 그 기호를 외웠다라면 이 문제를 아마 못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별의 표면에서 방출하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을 표현할 때 썼던 공식이요. 이거였어요. 시그마 T의 사승 기억나시죠? 슈테판 볼츠만 법칙 그 다음에 이거는 단위가 뭐냐면 와트 퍼 미터 제곱이요. 단위 면적당 에너지 근데 이 와트는 다시 단위 시간당 에너지 줌 퍼 세컨드라고 쓰잖아요. 와트는 줌 퍼 세컨드 즉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위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광도라고 해요. 그 광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면적을 곱하니까 별을 구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별의 표면적 4파이 R 제곱을 곱해주고 거기에 시그마 T의 사승을 하면 광도값이 나와요. 그럼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될까? 면적을 곱했으니까 얘를 곱했으니까 단위가 와트가 나와요. 또는 줄 퍼 세컨드 써도 되고요. 요런 단위를 쓴단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뭘 줬냐면 별 A와 B에서 단위 시간당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을 줬어요. 보면 단위 시간당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지금 A별과 B별에서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요. B는 요만큼의 면적에서 방출하고 있고요. A는 이만큼의 면적에서 방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우리 요걸로 비교해보면 같은 면적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누가 에너지 많이 방출하는 거예요? A와 B 중에 얘가 더 많이 방출하는 거죠. 얘는 요만큼에서 방출하고 있는데요. 얘는 지금 단위 면적당 예를 들어서 요 한 칸이 1만큼 내보낸다라고 가정해볼게요. 1만큼 내보내요. 1, 1, 1, 1, 1, 1, 1 다 더해서 625를 내보낸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B는 요만큼의 면적에서 625를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 한 칸이랑 얘 한 칸이랑 얘 한 칸 요렇게 비교하면 1대 625로 B가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같은 면적에서 비교하면 그죠. 이게 625배라고요. 비별이. 그러면 이거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시그마는 그냥 상수값이니까 무시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거든요. B가 625배래요. 이거는 25의 제곱이니까 5의 4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표면 온도가 B가 A보다 5배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5배 5배 더 뜨겁다. B별이 A별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 기억에서 표면 온도는 B가 A보다 5배 높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기억 맞습니다. 이거 헷갈린 친구들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동일한 양의 복사에너지라고 했으니까 같은 면적 단위 면적당 비교했을 때는 B가 625배 더 많은 양의 에너지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5배 딱 떨어지죠. 기억 맞습니다. 그다음 니은 반지름은 A가 B보다 150배 이상이다. 했어요. 반지름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이제 광도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에서 A의 광도가 B의 40배라고 있어요. 표면 온도가 B가 5배나 더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이 표면 온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광도는 A가 더 크대요. A가 40배나 40배 광도값이 A 기준 40배 더 크대요. 그러면 이 상수는 무시할게요. 이게 반지름의 제곱 그럼 이 R값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곱하면은 지금 얼마 나오냐면 이게 625니까요. 그러면 625 곱하기 40 요게 이거예요. 자 그럼 루트 씌울게요. 루트를 요렇게 씌우면 얘는 25의 제곱이니까 25 밖으로 나올 수 있고요. 25 루트 40이고요. 4는 또 뭐예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2가 또 나올 수 있네. 그러면 50 루트 반지름은 A가 B보다 50 루트 10배 크다. 그러니까 A별은 표면 온도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엄청 크다 보니까 광도값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요런 뭐랄까요? 간단한 계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여러분들 어려웠을 것 같으니까 약간 복잡한 계산이라고 할게요. 이 정도의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이었어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지름은 A가 B보다 150배 이상이라고 했어요. 어? 150배?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센스가 좀 필요한 거예요. 루트 10은 루트 9보다 크잖아요. 그쵸? 루트 9보다 크니까 3 이상이에요. 3점 얼마 얼마예요. 이거 얼마인지는 몰라요. 선생님도 몰라요. 3점 얼마 얼마. 어쨌든 곱하면 150점 얼마 얼마 나올 거예요. 150보단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A가 B보다 150배 이상이다라는 선지는 맞는 선지예요. 맞는 선지였어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도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이렇게 적용해서 풀어나가야 되고요. 계산 실수가 없어야지 선지를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좀 어렵던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귿은 어렵지 않았어요. 디귿은 기억을 맞았으면 디귿도 아마 맞았을 거예요.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B가 A보다 길다라고 했어요. 표면 온도가 B가 더 높으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방출되는 파장대는 더 짧은 파장 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러니까 B가 A보다 짧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 그래서 기억을 맞았으면 사실 디귿도 맞았을 거고요. 그 다음 니은 조금 어려웠을 거고요. 숫자 계산 좀 필요했으니까요. 근데 기억도 실수한 친구도 좀 있었을 거고요. 정답은 어쨌든 기억, 니은 정답 그래서 삼 번 요렇게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둘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문제의 지금 출제 의도가 출제 의도가 단위 면적당 뭐 단위 시간당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해석이 되는 그런 문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공식만 외울 것이 아니고 단위도 생각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고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이 번 풀어봤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 13번 가볼게요. 자 13번 자 13번은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난 친구들 심층순환은 좀 우리가 자세히 공부 안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대충 공부했던 친구들은 어 이거 헷갈리는데 남극 중층수가 더 밑이었는지 북대서양 심층수가 더 밑에 있었는지 그 그림이 연상이 안 된 친구들이 아마 좀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료는 지금 이 자료는 지금 이 자료는 TS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온과 염분 분포 그리고 등밀도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염분값이 클수록 그리고 수온은 낮을수록 밀도값은 큰 그래서 이쪽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밀도값이 크다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자료에서 뭐라고 했냐면 A에서 D는 북대서양 중앙 표층수 표층수 하나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그리고 남극 중층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이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짝지어야 돼요. 짝지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네 개의 해수 중에서 제일 밀도가 작은 아이가 누구겠어요. 밀도가 작다는 건 제일 위에 떠 있는 애겠죠. 표층수겠죠. 그러니까 북대서양 중앙 표층수가 가장 밀도가 작을 테니까 지금 여기 등밀도선을 읽었을 때 가장 밀도값이 작은 아이가 B와 A가 좀 걸쳐 있는데 A는 지금 여기까지 지금 붙어 있죠. 그러니까 B보다는 A가 더 밀도가 작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A가 바로 표층수겠구나. 북대서양 표층수에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밀도가 큰 아이가 지금 D거든요. 가장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애가 누구예요. 남극 저층수. 남극 저층수. 우리 대서양 연직 단면 좀 대략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서양 단면 보면 해저 지형이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있다 치면 가장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 흐름이 남극 저층수. 남극 저층수. 그래서 D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린란드 해역 쪽에서 침강한 북대서양 심층수가 좀 넓은 부피에 많은 부피를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얘가 바로 그 다음 밀도인 이 C에 해당하는 아이. 북대서양 심층수. 앞에 글자는 좀 생랄을 할게요. 북대서양 심층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남극 중층수예요. B에 해당하는 중층수.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표층을 이루고 있겠죠. 표층수 A. 대략적으로 뭐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예쁘게 그리진 못했지만 이런 그림 연상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게 헷갈릴 때 그냥 그 용어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층수 이게 나젤 저자잖아요. 그게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거. 저층수라고 생각을 하고 심층수와 중층수 중에서는 심이 더 깊을 심자. 그쵸? 그리고 얘는 중간. 그리고 표층수. 이 글자, 앞글자로 여러분들 연상을 하면 좀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B와 C가 헷갈렸던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남극 중층수가 북대서양 심층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얕은 깊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D 구분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기 기억 보면 수온 분포의 폭이 가장 큰 것은 A다. 수온 분포의 폭이요. 수온 분포 A는 지금 이 정도 온도에서 그 다음에 낮으면 이 정도 온도까지 가지고 있어요. 범위가 꽤 넓어요. 근데 B, C, D는 전부 다 분포하는 수온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쵸? A가 가장 넓어요. 보기 기억받고요. 그 다음 니은 C는 그린란드 해역 주변에서 침강한다. 북대서양 심층수는요. 그린란드 주변 그러니까 북극 주변의 해역에서 가라앉아서 만들어지는 해수예요.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평균 밀도는 D가 가장 크다. D가 가장 등밀도선 이거 읽었을 때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죠. 맞는 보기 정답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13번은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으나 모르면 그냥 틀리는 문제였고요. 이제 14번 가볼게요. 14번 문제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별표 해두고요. 중요 표시 해두고 잘 복습해두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파트가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봤던 내용이거든요.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그 교재의 뉘앙스가 약간 중요도가 떨어진 것처럼 보였었으나 지금 이번 기출된 내용을 보니까 다시 또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좀 잘 해두시고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내용 잘 필기해놓고 복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가 우선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열수지라는 것은 이제 들어오고 나간 거에 그 출입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있고 받은 만큼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개념이 일단 핵심인데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 100만큼 이제 받는 거예요. 지금 영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지표, 대기, 우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구 지표 주변에 대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100만큼을 이렇게 받는데 반사되는 게 좀 있어요. 구름 대기가 반사하는 게 있고 지표에서 반사되는 부분이 있어요. 즉 튕겨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22와 9만큼이 반사가 됩니다. 더하면 31이죠. 31만큼이 반사가 돼요. 튕겨나가요. 100을 줬는데 31이 되돌아왔어. 그러면 결국은 지구가 받은 게 100에서 31을 뺀 값이죠. 그렇죠? 69예요. 그러면 그중에 대기가 20만큼 먹었어요. 그럼 지표가 얼마 먹은 거예요. 더해서 69가 되는 얘기니까. 얘는 49만큼 먹은 거예요. 그렇죠? A값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태양복사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나가는 거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이 부분 조금 복잡해요. 지구에서 나가는 거. 지구가 이제 받은 만큼 내보내는데 일단 복사의 형태로 내보내는 게 지금 여기 102만큼 되어 있고요. 증발, 대류, 전도 이런 걸로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C는 우주 공간으로 지금 바로 나가는 애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기의 입장에서는 대기가 이렇게 흡수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흡수한 게 있고 여기도 흡수한 게 있잖아요. 흡수한 만큼 대기 입장에서도 내보내는데 위, 아래로 다 내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 쪽으로 되돌아오는 애들이 있게 되고 얘 때문에 온실효과 일어나는 거죠. 이 그림은 그렇게 해석을 해내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B와 C가 다 빈칸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숫자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계산 좀 해볼게요. 우선 B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대기가 흡수한 것들 좀 찾아보면요. 이 20만큼 흡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흡수한 게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더하기 23, 7, 더하기 102. 이, 요만큼 지금 흡수한 거 맞죠? 대기 입장에서 흡수한 거. 요만큼 흡수를 했고 이 값이 이제 방출이 되는데 어떻게 방출되냐. B만큼 방출되고요. 그다음에 요 대기 입장에서 이쪽으로 9, 아래쪽으로 95. B 플러스 9 플러스 95. 요렇게 방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방정식이니까 그냥 풀면 되죠. 그렇죠? 20 더하기 30이니까 50. 그렇죠? 그러니까 152가 되고 152는 B 플러스 104죠. 그렇죠? 그러면 B는 얼마예요? B는 48인가요? 그렇죠? B값은 48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계산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방정식을 일단 세워서 빈칸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거를 일단 요구를 하고 있어요. B값은 48. 그런데 선지 기억에서 뭘 물어봤냐면 A와 B의 비교를 물어봤거든요. A는 B보다 크다. A가 49고 B가 48이니까 기억 맞네요. 그 다음 하는 김에 C도 한 번 계산을 해볼까요? C 입장에서는 볼까요? 지표가 흡수한 것과 방출한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표가 흡수한 거는 지금 49. 그 다음에 여기 흡수한 거 95. 그러니까 49 플러스 95. 흡수한 거 이거 다인가요? 그렇죠?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나가는 거 23, 7, 102. 이거 그냥 더해버릴까요? 132에다가 그 다음에 C만큼 더하면 그러면 이 값은 얼마냐면 C는 이거 두 개 더한 값 그리고 이거 빼면은 얼마 나오냐면요. C는 12 나옵니다. 그쵸? C는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12만큼 우주로 바로 방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A, B, C는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선지 니은에서 C는 지표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직접 방출되고 있잖아요.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선지가 어려웠을 거예요. 디귿의 별표. 중요합니다. 디귿 선지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대기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 양이 흡수되는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 양보다 크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복사평형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받은 만큼 내보낸다라고 했어요. 즉, 흡수량과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같다는 게 복사평형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디귿에서 누가 크다 이런 표현은 틀린 거 아니에요. 같다잖아요. 맞는데요. 앞에 단서 조건이 붙어요. 가시광선 영역과 적외선 영역을 구분을 했어요. 여기까지 알아채워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체크해 두세요. 뭐냐면 지구가 태양복사 에너지 받고 있거든요. 지구 복사 방출하고 있고요.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K 정도 돼요. 지구는 300K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대가 0.5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많이 방출해요. 반면에 지구 복사는요. 최대 에너지 방출하는 파장대가 10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적외선 영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방출하는 게 이런 정규분포 곡선을 이루거든요. 태양 같은 경우는 0.5마이크로미터에서 피크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외선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적외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은 양이 대부분 가시광선이라는 뜻이에요. 태양복사 지구 복사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알겠죠? 태양복사는 대부분 가시광선 지구 복사는 대부분 적외선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 문제의 자료로 가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태양복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가시광선의 형태로 온다고요. 그럼 대기에서 흡수한 요게 바로 가시광선 영역. 대기가 방출하고 있는 요런 애들 있죠. 이거는 적외선 영역. 이것도 적외선 이것도 적외선 지구 복사는 대부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기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 양은 이런 거 이런 거 다 더한 거죠. 그렇죠? 흡수되는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 그거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20밖에 안 돼. 그걸 비교하라는 거예요. 얘네가 더 많지. 그렇죠? 20보다 얘네가 더 많지. 그러니까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기본 적외선 가시광선의 개념이 좀 안 잡힌 친구들은 디귿 선지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해 두시길 바래요. 태양복사는 좀 짧은 파장이라 단파복사 지구복사는 장파복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정답을 ㄱ, ㄴ, ㄷ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15번 문항 같이 볼게요. 자 이제 별의 진화와 관련된 자료 같이 볼게요. 이거 굉장히 별의 진화 쪽은 좀 쉽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익숙한 자료죠. HR도상의 별의 진화 경로가 표시된 원시별부터 주계열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A, B, C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요. A 같은 경우는 태양 질량이 10배 B가 태양 질량 정도 C는 태양 질량이 0.5배 정도로 질량이 다른 경우 다른 진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수명이 좀 짧죠. 그러니까 A가 가장 빠르게 이렇게 도달을 했을 거고 C가 가장 느리게 도달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A는 좀 수평적인 경로를 가고 얘는 좀 수직적인 경로를 간다. 이렇게도 비교해 볼 수 있겠고 주계열성의 위치를 봤을 때 질량이 큰 별일수록 표면 온도 높고 광도도 크다. 이렇게 알아낼 수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죠. 우리 이거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보기 기억 바로 볼게요. 주계열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A가 B보다 빠르지. 진화 속도가 빠르니까 빨리 빨리 간다고요. 기억 틀렸네. 니은 A의 내부는 복사층이 대류층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다. 질량에 따라서 별의 내부 구조가 달랐었어요. 태양 정도 질량인 아이들과 태양 질량이 2배 넘는 아이들은 좀 달랐거든요. 10배 넘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대류층이 있는 거고 중심에 이렇게 핵이 있으면 이 안쪽에 대류층이 존재하고 그 바깥쪽에 복사층이 존재하는 형태 대류로 에너지 많이 퍼나르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거든요. 그러니까 복사층이 대류층을 둘러싸고 있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 티끗 절대 등급은 C가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절대 등급은 누가 가장 커요? 광도가 제일 작아요. 광도값이 작을수록 절대 등급 숫자는 크죠. 등급 숫자는 무조건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밝기가 작을수록 숫자는 큽니다. 디귿은 맞는 보기 C가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 니은과 디귿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까지 풀어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장 1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6번도 좀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별의 진화와 관련돼서는 좀 쉬운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심부 온도에 따른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에 의한 광도를 A,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중심부 온도 근데 항상 그 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표면 온도랑 중심 온도랑 구분 좀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중심부 온도거든요. 중심부 온도에 따라서 어느 반응이 더 우세한지가 나타나요. 중심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이 B로 표시된 PP 연세 반응이 우세하거든요. 이 그래프 알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에 해당하는 이 만나는 지점이 대략 1800만 켈빈 정도 되거든요. 근데 태양의 중심부 온도가 1500만 정도예요. 그럼 태양은 누가 더 우세하다? PP 반응이 더 우세하다. 더 이쪽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보기 기업 태양에서는 A 반응이 우세하다라고 있어요. A 반응보다 B 반응이 우세하거든요. 기업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2000만 켈빈이다. 2000만 켈빈이면 태양은 CNO 반응이 더 우세한 건데 아니거든요. PP 반응이 더 우세하거든요. 틀린 보기고요. 티그 주계활성의 질량이 클수록 전체 광도에서 B에 의한 비율이 감소한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 많이 만드니까 중심부 온도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PP보다는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B에 의한 비율이 감소한다. 맞는 표현이지. A에 의한 비율이 더 증가한다. 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죠. 맞습니다. 정답 D급 그래서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17번 가볼게요. 17번 문제 주계활성 공전하는 행성 A B에 의한 중심별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도 좀 어려웠죠. 우선 식현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별을 행성이 가리면서 밝기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외계행성의 존재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자료가 두 개가 나와있어서 여러분 좀 어려웠을 텐데요. 딱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얘가 주기가 좀 더 짧네. 그쵸? 이 경우 위에 있는 자료가 주기가 더 짧게 반복이 되는 걸 봐서는 행성의 공전주기가 더 짧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식이 반복되는 시간이 좀 더 짧잖아요. 그 다음에 밝기의 값의 변화를 봤더니 얘는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0.992까지 내려갔어요. 얘는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0.996까지 내려갔어요. 얘가 더 많이 변했네. 그런 얘기는 얘가 더 많이 가려졌겠네. 아마도 행성의 그 크기가 얘가 더 사이즈가 크겠구나라는 거 일단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 두 가지 정도. 선지 하나씩 볼게요. 공전주기는 A가 B보다 짧다라고 했어요. A가 B보다 짧다. 그래요. 식이 반복되는 주기를 봤더니 그렇더라. 기억은 쉽게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 니은 반지름은 A가 B의 두 배이다.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다기보다 실수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밝기가 감소한 비율을 봤더니 이 경우는 지금 1에서 0.992가 됐어요. 즉 마이너스 0.008 맞나요? 마이너스 0.008만큼 감소했고 얘는 마이너스 0.004만큼 감소했어. 그 얘기는 얘가 두 배 더 많이 감소했어. 그 얘기는 얘가 더 두 배 더 반지름이 큰 거겠네. 그래서 이거 맞네.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배 더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두 배 더 많은 면적을 가린 거예요. 면적 면적을 가린 거예요. 별이 있을 때 가려진 면적이 클수록 밝기 감소 비율이 커지겠죠. 즉 이게 두 배 밝기가 감소했다 상대값으로 표현을 했을 때 면적이 두 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두 배 차이 난다는 얘기는 반지름은 그럼 몇 배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반지름의 제곱을 해야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배이다 라고 해야 맞는 선지예요. 반지름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니은은 함정이었던 거죠. 면적과 반지름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거 묻고 있었거든요. 니은 틀립니다. 그 다음 디귿 T1 시기에 AB 모두 지구에 가까워지고 있다. 디귿은 실제 운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이해해야지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디귿 선지는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T1 시기는 뭐냐면 식현상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이에요. 식현상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이에요. 두 시기 모두. 그러면 식현상은 언제 일어나냐. 볼게요. 이쪽에 별이 있고 주계열성 별이 있고 그 주위를 행성이 공전을 하는데 관측자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행성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이렇게 별을 내가 보고 있어. 별을 보고 있어. 근데 행성이 별을 가려야 돼. 그럼 어떤 순간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대표적인 위치만 찍어볼게요. 1번에 있을 때 얘가 딱 지나갈 때 얘를 가릴 수 있겠죠. 1번 위치 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식현상이 있고 나서 얘는 어디로 가? 점점 멀어져. 멀어지면서 2번으로 가. 나로부터 멀어져. 그렇죠? 가까워지고 있다? 아니요. 멀어지고 있답니다. 식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가까워지고 있으나 식현상이 일어난 후에는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귿 틀려요. 선생님 이거 반시계 방향으로 했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이 해보세요.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해볼게요. 그래도 식현상이 있고 나서 얘 어떻게 되고 있어? 멀리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향이랑 상관없어요. 식현상 후에는 멀어집니다. 디귿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요. 그래서 1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문항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 이제 18번 가볼게요. 18번 그림은 서로 다른 평탄 우주 A, B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탄 우주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점차 우주의 크기가 증가한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근데 이 기울기는 점점 달라지죠. 그래서 팽창속도는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우리 우주 모형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평탄 우주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냐면 우주의 밀도가 거의 임계밀도와 같을 때를 우리가 평탄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임계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작다면 팽창속도는 점차 증가하면서 열린 우주 모형 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밀도값이 크다면 이제 인력이 좀 크게 작용하게 되면서 닫힌 우주의 형태로 우주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평탄 우주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보기 기억 볼게요. 임계밀도에 대한 우주의 평균 밀도 B는 A와 B가 같다. AB 모두 평탄 우주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거의 B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1로 동일하겠죠. 그쵸? 기억은 맞고요. 니은 현재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현재의 팽창속도 이 기울기는 현재는 비슷한데 이제 미래에 어떻게 달라지는지인데요. A는 지금 이 기울기가 어때요? 점점 증가해요. 가속 팽창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속 팽창의 근원 힘은 우리가 뭐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커지면서 얘네가 청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팽창속도 빨라진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B보다는 A의 경우 좀 더 높게 예상이 되겠죠? 니은은 맞는 보기 맞는 보기 그 다음 현재 우주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우주의 나이는 어디 보면 돼요? 여러분 우주의 시작 전부터 현재까지 이 길이를 보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시간이니까. 그렇죠? A의 경우는 지금 우주의 나이가 이만큼 B의 경우는 우주의 나이가 이만큼 측정된 거예요. 우주의 나이는 A의 경우 좀 더 길게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우주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 디귿 맞는 보기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선지예요. 그래서 5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19번 볼게요. 자 19번 문제는 우리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공정계도 이심률 변화와 자전축 기울기 변화를 한 그래프에 주고요. 어느 건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판단하는 게 첫 번째였는데 그 주기를 정확하게 그 숫자를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5만 년과 10만 년이라는 이 숫자를 보고 A의 경우가 주기가 더 짧네 B의 경우가 주기가 더 기네 B가 20률 변화겠구나 20률 변화가 10만 년 주기로 나타난다고 했고요.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4만 천 년 주기로 변한다고 했거든요. 참고로 세차운동은 2만 6천 년 주기 그거는 아마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4만 천 년과 10만 년은 좀 생소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좀 헷갈렸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헷갈렸다면 이거 보면 되죠. A의 경우 지금 현재 값이 이렇게 나타나고 B는 현재 값이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23.5도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23.5도인 A가 얘가 기울기 변화인 것 같다. 얘는 23.23도가 안 되니까 그리고 20률이 이 정도 값을 가지는 게 얘가 20률인 것 같다. B가 20률이다. 이렇게 추정해도 돼요. 추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주기를 보고 추정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현재 지구 자전축 기울기 값으로 힌트를 얻어서 풀어내는 방법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기역부터 보면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B이다. 라고 했으니까 B는 20률 변화거든요. 기역 틀렸고요. 니은 10만 년 후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겨울이다. 라고 했어요. 10만 년 후에 20률 그리고 기울기 이거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계절을 물어봤어요. 근일점에서의 계절 근데 우리 여기서 지금 뭐 자전축이 뒤집히거나 하는 그런 세차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냥 기울기만 좀 달라지고 20률만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거나 하진 않아요. 여러분 현재 지구의 그 상태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지구는 약간 과장되게 그릴게요. 근일점 이쪽이 원일점이라고 했을 때 근일점에서 자전축이 이런 식으로 향하고 원일점에서도 이렇게 향하기 때문에 이때 북반구의 북반구의 겨울이에요. 근일점일 때가 겨울이에요. 원일점일 때가 여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반대요. 태양이 가까울 때가 오히려 겨울입니다. 가까우니까 그나마 따뜻한 겨울 머니깐 그나마 시원한 여름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인데 10만 년 후에도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조금씩 변하고 이십률 좀 변하긴 하지만 근일점일 때 겨울인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계절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니은 보기는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A 시기에 커진다라고 있어요. 이제 A 시기랑 비교를 해보면 A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십률은 작아졌고 자전축 기울기는 커졌어요. 이거 보는 순간 둘 중에 하나 쉬운 걸로 판단하면 돼요. 시간이 없다면 기울기가 커졌어요. 그러면 연교차는 당연히 커집니다. 북반구 남반구 상관없어요. 그냥 차이가 더 커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디귿은 일단 맞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칩칩해요. 이것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확인해보면 돼요. 이십률이 작아진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생겼을 때 이십률이 작아진다. 그러면 근일점은 조금 더 멀어지고 그 다음에 원일점은 좀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에요. 대략 이십률이 작아진다는 뜻은 근일점인데 좀 더 멀어진다라는 것은 겨울인데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졌죠. 그럼 좀 더 추운 겨울로 바뀌어요. 여름인데 태양이 좀 가까워졌어요. 원래 떨어진 거리보다 그럼 좀 더 더운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계절 차이가 커지죠. 그러니까 연교차가 커지는 방향 이게 모순되게끔 문제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걸로 하시고 물론 둘 다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연교차는 커진다.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다. 답은 니은 디귿 그래서 4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우리 20번 볼게요. 자 20번 문제는 계산이 굉장히 많았죠. 계산이 너무너무 좀 많이 요구되는 문항이어서 좀 너무한다 싶은 마음도 사실 선생님 개인적으로 들긴 했었는데요. 이걸로 이제 사실 변별을 하려고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B에서 관측한 은하 C와 D에 적색 편의량을 보여줬고요. 적색 편의량을 가지고 후퇴속도 그 다음에 허블 상수 이런 거 계산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블법칙 나올 때는 항상 무조건 문제 풀 때요. 이 두 개의 식을 적어놓고 푸세요. 아 허블법칙 선생님 이거 알고 있어요. 그쵸? 또 하나 더 후퇴속도 구하는 공식 중에 빛의 속도에다가 적색 편의량 곱하는 식이 또 하나가 있죠. 정지파장 분해 파장 변화량 이 두 개의 식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 가지고 여러분들 풀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값은 그냥 줄여서 Z값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적색 편의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자료에서 은하 C와 D의 자료를 줬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선지를 일단 먼저 보세요. 일단 이 두 개의 식을 딱 이렇게 적어놓고 선지를 먼저 보고 계산을 이제 필요한 것만 해내야 되는데 기역은 491.2이다 라고 해서 기역의 파장값을 구하라라는 선지가 일단 첫 번째에 나왔어요. 그러면 은하 D를 봤더니 은하 D의 적색 편의량 변화를 봤더니 500에서 531.2가 됐어. 그러면 적색 편 파장 변화량은 31.2나노미터예요. 맞아요? 근데 얘는 그러면 460에서 시작돼서 31.2를 더하면 491.2야. 그렇게 풀면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의 은하 관측을 했을 때 적색 편의 량이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동일해야 돼요. 즉 주어진 값은 500일 때 적색 편의량 31.2에요. 이 값과 460일 때 적색 편의 량 변화 즉 기역 값에서 460을 뺀 이 값이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 근데 지금 분모가 다르잖아요. 분모가 얘가 더 작아요. 그럼 분자도 이게 더 작아야 돼요. 31.2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지금 선지 기억에서 491.2라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여러분 다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틀린 선지다. 기억은 틀렸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푸는 의도예요. 다 계산해라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기역 값은 491.2는 적어도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허블 상수 값을 구해야 되는데 허블 상수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얘를 구하려면 얘 알아야 되고 얘 알아야 돼. 근데 지금 허블 상수 값 알 값은 뭐 d를 가지고 해도 되겠고요. b에서 관측한 d가 지금 이백육십 메가파셋 나와 있으니까 얘를 응용을 해볼게요. 근데 요 후퇴석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뭘로 구해요? 얘로 구해야지. 얘로 구해야지. 구해볼게요. 얘로 구하면 빛의 속도 삼 곱하기 십의 오승이라고 했고요. 곱하기 오백 분의 삼십일 점이 뭐 지금 d로 할게요. 단위는 여기 둘 다 나노미터니까 사실 지워져요. 그러면 요거 계산해내면 이거 지워지고요. 요거 두 개 지우고 그러면 3000을 5로 나누면 600 남죠. 그럼 600에다가 31.2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8 720 km 퍼 세컨드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요 값과 같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260 메가파셋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이걸로 나눠주면 돼요. 나누면 그렇죠? 여러분에게 계산을 좀 많이 요구했어요. 나누면 결국 허블 상수값은 72로 딱 떨어지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ㄴ 보기는 맞는 보기예요. 맞는 보기. 그다음에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문제 자료로 가볼게요. 자 구하는 방법 설명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얘 이용해서 일단 허블 상수값까지는 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걸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은 첫 번째 요거 구하면 돼요. b에서 c까지의 거리로 구하면 됩니다. 그건 뭘로 구하면 돼요? 방식 똑같아요. 지금 한 것처럼 요 자료 가지고 풀면 돼요. 후퇴속도 구해서 후퇴속도 구하면 얘는 지금 적색 편의량 값이 d와는 다르잖아요. 23.4잖아요. 그렇죠? 이걸 응용해가지고 b에서 c까지의 거리를 첫 번째로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왜냐하면 a에 대한 관측값은 지금 나자료에 없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구해요? 여기 지금 수직이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구하면 됩니다. 195고요. 그리고 260이에요. 그러면 a, b의 제곱은 260의 제곱 플러스 195의 제곱이에요. 이 계산 쉽지 않죠. 이거 계산해서 a, b 길이 구하고 이렇게 두 개 구해가지고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520이 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ㄴ과 ㄷ ㄴ 맞고 ㄷ 맞고 그래서 4번 이렇게 계산을 해내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사실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다 보면 시간이 아마 꽤 걸리는 그런 문항이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시험 만만치 않았는데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 강의 중간중간 강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해설하면서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잘 마무리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해설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다른 또 좋은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